자기 몸 자체가 핸드캡 베이팅 드라이버도 있죠. 네. 자, 강진석. 미고를 한 번 질렀다. 강진석입니다. 정말 날카로운 추월이었어요. 야, 이번에는 그대로 날카로움을 유지했습니다. 98번 더 흔들립니다. 78번 정경훈. 굉장히 멋있는 추월 나왔거든요, 지금. 이번엔 틈을 한 방에 그냥 쑥 질렀어요. 네, 정경훈 선수가 아까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... 아웃에서 인으로 갑자기 페인팅 모션 주면서 바꿨 나은이거든요. 저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. 네. 대단합니다, 강진석도.